저는 개인기간 내내 방송통신사들이 앞으로 우리 후손들의 30년 후 목소리가 될 것이라 믿으며 지금도 수색을 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는 문제에 왔습니다. 그렇게 핫도의 반대가 있었지만 방봉사는 개편을 시도했고 스마트혁명의 흐름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래의 법안 등 마무리하지 못한 과제들이 있지만 내부의 상룡과 직원들을 믿고 불가능하게 전화되고 합니다. 제 사인 말투가 갑작스러워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이 제가 전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초부터 제 부와 직원이 금수질에 연휴됐다는 의혹이 열렬의 길에 달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일 금달에서 민학인 한국방송예술진영원 이사장을 지속했습니다만 부와 직원에 대해선 지금까지 별다른 흥미가 나오지 않았다는 언론조서를 보았습니다. 말이란 참 무섭습니다. 그 의문을 현실보다 더욱 굴돈하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방송의 조직 전체가 자격증에 큰 상처를 입어 상당함을 겸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의원의 조직 전체가 위협으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당하거나 스마트 혁명을 이끌고 미디어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요 정책들이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인이 방송에 대한 외부의 체력과 노해로부터 벗어나는 대의가 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린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반복합니다. 지난 4년간의 방송의 정책과 여러 가지 제도생들에 대해 상승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저에게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된 분들이 계셨다면 제가 부족한 것만큼 큰 혜연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방송위원장으로 취했던 저의 선택과 결단에 대한 정조적인 인증을 관한 공룡들과 역사에 맡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위원장의 가족들이 지난 4년간 보내주신 선심과 공룡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이 삶을 즐거움으로 우리의 경쟁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방송의 공신의 앞날에 공헌 발급 일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묵묵히 소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하지만 많은 경험에 대해서 깊이 다루자 합니다.